오늘은 싱글벙글 진짜 존나 웃기고 유쾌한 남성들의 알파노 정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성시대에 지금 개빡친 한국 여자가 코낌 씩씩거리면서 글을 작성했는데 이게 난리가 났죠. 술 먹고 친구가 장난쳐서 쫓아가다가 넘어졌는데 앞니 두 개 깨지고 턱 갈리고 인중 갈렸어 라는 아주 다이나믹한 글을 보겠습니다. 친구들 셋이랑 술 먹고 집으로 걸어가는데 한 남친구 한 명이 자꾸 나 꼬집고 도망치고 이런 식으로 장난쳐서 내가 그거 쫓아가다가 스텝이 꼬여서 그대로 앞으로 엎어졌거든? 그 이후로 누구 잘잘못 따지기가 애매해서 나 혼자 치료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부서진 이를 다시 붙이면 밥 먹다가 수시로 앞니가 똑부러지고 그때마다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아. 또 직장 동료들 앞에서 사회적 체면도 깎이고 앞으로 앞니 없이 생활해야 한다 생각하니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사건이 일어나고 3개월 뒤에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도 못 들은 것 같아서 책임지라는 식으로 카톡 보냈어. 라고 말하면서 사진과 카톡을 첨부한 한국여자. 사진을 보면 진짜 평생 고생할 게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진짜 더 웃긴 건 남성의 카톡입니다. 헐렝 신경치료 고생이 맞네 얼른 낫기를 기원한다 항상 씩씩했잖아. 라고 벌써부터 유쾌함 넘치는 남성분의 카톡. 그 유쾌함에 빡쳤는지 한국여자는 근데 돈은 나 혼자서 다 부담하냐 라고 돈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는 한국여자. 비용은 얼마 정도 나오는지 들었음 이라고 답한 유쾌한 남성분. 이빨 만들고 하는데만 55만원 나온다더라 라는 여성의 대답. 그리고 남성분은 이 대답을 듣자마자 헐렝 많이 나오네 우리 여시 돈 와장창 깨지겠네. 이라고 말하면서 유쾌하게 자신이 부담할 생각 없다 돌려 표현하는 남성분. 그 화법에 개빡쳤는지 우리 한국여자는 아니 저기어 나만 돈 부담하라는 건가요?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잖아. 라면서 남성 보고 돈을 같이 내달라고 말하는 한국여자. 그리고 진짜 남성의 반응이 개웃긴데. 맞아 맞아 책임이 나에게 있긴 있어 없진 않고 그거 없다 말하면 내가 쓰레기야. 근데 뭐 어쩌라고 응 나 쓰레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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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삼창 다 했으니까 나 쓰레기 맞아 뭐 어쩔 TV? 아주 화끈하게 나 그냥 쓰레기 할 거니까 돈 부담해달라고 말하지 말라 말하는 남성의 화법. 진짜 존나 유쾌해서 개웃기지 않습니까? 돈 안 물어줄고 얼렁뚱딱 나오는 게 지읍 같아서 괘씸해서라도 돈 받고 싶다. 근데 순전히 누가 밀친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쫓아가다가 넘어진 거라 물어달라 말하기도 애매한 게 있어. 라고 말하면서 부들부들거리는 우리 한국여자의 모습. 여기서 진짜 더 재밌는 건 이 사실을 바라본 남성들의 반응입니다. 이대남이 유쾌한 새끼들이라는 댓글이 베스트 댓글이고. 여자가 불평할 때는 항상 성별 바꿔서 생각해봐라 남자가 여자 쫓아가다 넘어져서 이빨 깨졌는데 치료비 요구한다 생각해봐. 한 남새끼 온나라가 나서서 찌질하다고 조리 돌림할 거다. 저 틈 사이로 빨대 넣어서 콜라 쭉 빨아먹으면 존나 편하겠다 크크크. 같은 반응을 보이면서 여자에게 배상해줘야 한다는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죠.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 10년 전에 이 글이 올라왔다면 남성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말하면서 이런 건 남자가 배상해줘야 한다 말했을 거지만. 자기 운동신경이 존나 구려서 혼자 자빠진 건데 왜 남자 탓을 하는 거임? 이라 말하면서 남성들은 여성의 고통과 불행에 알바노를 시전하고 있을 뿐이죠. 한국 여자는 술을 함께 먹을 정도로 친한 친구인 사람도 남성이기만 하면 한남이라 조롱하는 게 일상입니다. 한남이라는 저 단어만 사용하지 않았으면 조금이라도 여성에게 측은지심이 생겼을 법하지만. 친구를 한남이라 말하는 여자에게 생길 만한 측은지심은 저에게 없는지라 그냥 이 상황이 웃기기만 하네요. 남성들은 한남이라는 단어와 친구라는 단어가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거냐라면서 놀라고 있지만. 남성을 미워하면서 동시에 남성과 친하고 싶은 모순을 견디는 FM들에게는 이게 일상이라는 사실. 부디 대한민국 모든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스윗하게 굴지 않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이빨 사이로 마시는 콜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이대남이 유쾌한 놈들.